오늘 지금부터 MySQL 모듈을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해서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던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베이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main.js에 있죠 그래서 main.js를 여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MySQL.js 파일을 저는 이 오른쪽에 놓고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코딩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해야겠죠? MySQL이라는 이름으로 모듈을 가져오는데 그 모듈의 이름은 MySQL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ySQL 모듈을 가져왔으니까 접속을 먼저 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이 MySQL 모듈에게 CreateConnection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되는데 그때 전달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인자는 객체고 그 객체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host, 서버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뜻이죠 user, 즉 사용자는 저는 root입니다 자, 패스워드는 11111111 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는 오픈 튜토리얼스 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CreateConnection 이라는 걸 통해서 커넥션을 생성한 다음에 그 커넥션을 변수에 담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커넥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커넥션 커넥트를 통해서 실제 접속이 들어가고 있네요 저는 변수 이름을 좀 짧게 할게요 여기는 커넥션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짧게 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connect를 통해서 실제 접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쿼리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어디로 교체할 것이냐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db화 시킬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기 보면 만약에 path name이 이렇게 슬래시면 지금 뒤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최상위 경로라는 뜻이에요 그거 밑에 있는 query data 즉 query string에 id 값이 없다면 지금 우리 왼쪽에 있는 화면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화면을 표시하는 코드는 바로 이만큼이에요 저는 저걸 이제 주석을 통해서 제가 동작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하면 동작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저걸 참조해서 밑에다가 코딩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connection.query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SQL문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해봅시다 우리는 db.query 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grave accent 를 넣었고요 이거 다운표 아닙니다 지금은 다운표 해도 상관없겠네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에다가 select 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인자로는 어떤 값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냐면 이 SQL문이 실행된 후에 서버가 응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응답된 결과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두 번째 인자로 콜백 펑션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콜백 펑션의 형식 우리가 보통 signature라고 하거든요 signature는 첫 번째 인자는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첫 번째 파라미터인 에러에 에러 정보를 담고 있는 인자가 담길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가 성공적일 때는 두 번째 파라미터 여기 results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걸로 합시다 좀 알아듣기 쉬운 topics라고 하는 저 파라미터의 인자로 SQL의 결과가 담기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럼 정말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topics의 데이터를 출력해 보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도 명색이 웹페이지니까 얘는 꼭 필요해요 여기에다가 제가 success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리로드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콘솔 로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밑에 있는 터미널을 통해서 봅시다 리로드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괄으로 시작하면 무슨 뜻이에요? 배열에 중괄으로 시작하면 무슨 뜻이에요? 객체로 여러 가지 프로퍼티 값이 세팅되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생성하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